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식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아주 유쾌한 사례는 아니지만 우리가 또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유동규 씨가 확실한 것을 부렸네요. 내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진상을 넘어가지고 직접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직보 직접 대면 보고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유동규 대장동의 중요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했다. 검찰은 유동규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술 방문기록 서류를 확보했고 유동규는 이재명에게 대면 보고를 통해 가지고 예상 수익이 4천억 정도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그대로 정진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시장실에서 내가 보도했다. 보고했다. 그럼 시장실에 보고한 일자라는 게 다 남아있을 테니까 일정표 시장 일정표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쨌든 다 지나간 일이지만 유동규 씨가 완전히 학을 떼도록 만든 것은 이재명 당 대표 측으로서는 너무나 치명적인 실수였다. 아무리 대선 그런 과도에서 그런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부하직원이기 때문에 잘은 알지 못하지만 성실히 했던 직원으로 기억한다.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넘어갔으면 참 좋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평소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그런 어느 습관 또 사람을 대하는 습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여기서 덜미를 잡힌 거죠. 보통 상식적인 인간 같았으면 이렇게 유동규 씨가 완전히 돌아서지 않도록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뭡니까? 유동규 씨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고조할 미조할을 다 뭔가 검찰에 진술해놓으니까 어떻게 빠져나가겠습니까? 앞으로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대장동 개발로 인한 민간업자들의 택지 분양 수익만 4천억 원 이상이라는 내용을 제가 성남시장실에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진술을 검찰에 틀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건설사 배제 방침을 공모지침서에 담는 내용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과 서판교 터널 개선된 인허가 특계 사안들도 이재명 시장실에서 이재명 시장에게 대면 보고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결제를 한 내용들은 대부분 다 뭡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을 수주한 민간업자들의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밀어준 거죠.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 이익의 50% 정도를 자기들이 받을 거로 기대했기 때문에 그냥 인허가권을 진 사람들이 최대한 편의를 봐주는 겁니다. 뭐 옳은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의 최척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대면 보고를 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뭐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4천억 넘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업자들을 팍팍 밀어준 겁니다. 왜? 그게 내 사업을 하는 거니까.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지분이 뭡니까? 한 50% 정도 데리고 봤기 때문에 그냥 다 그냥 먹은 거죠. 어쨌든 처음에 참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유동규 씨가 완전히 돌아서게 이 세상에 의리 같은 거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한 이야기, 폭탄 발언이 상당히 저도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 뭐 아는 거 다 까발리는 건 겁니다. 그래서 참 역사의 물줄기라는 것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팀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2014년 10월쯤 대장동 개발 수익을 4천억 정도 대면 보고한 부분과 2015년 1월 성남도시개발공사 공식보고서를 통해 예상 수익이 1,283억으로 보고한 부분을 종합해서 이재명 대표의 배임제 정황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3개월 만에 성남도시개발공사 2700억 넘게 이익을 축소 보고했는데도 이것을 수정 지시하지 않은 것은 민간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의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뭐 얘기 보니까 수사팀은 지난해 말 성남시로부터 2013년부터 2018년 시장실 방문기록 1체를 확보했고 이동규 전 본부장의 성남시장실에 대면 보고했다는 시점과 방문기록 등을 대조해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야당에 그대 야당의 당대표를 소환해가 뭡니까? 범죄 현미를 주궁하는 거기 때문에 수사팀도 칼날 위에 서 있는 그런 심정일 겁니다. 검찰에 있는 사람 참 고생 많죠. 경찰도 마찬가지고. 욕은 많이 먹지만 범죄자를 항상 다뤄야 되기 때문에 야근을 밥 먹듯이 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사건이 돌아간 겁니다. 재미있게 돌아가는 거죠.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소환을 해가지고 수사팀이 이야기를 하겠죠. 유동규, 이재명에게 중요 사안을 직접 대면 보고했다. 이 내용도 참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